한국에 온지 17년, 한국에서 주부가 된지 13년 숫자만 놓고 보면 참 오래됐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많은 우여 걸절을 겪다 보니 한국에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돼 벌써 아이가 셋이나 되었답니다 자신은 이방인이 아니라 비슷한 삶을 사는 이웃이라고 황순 그녀가 세상에 말을 건다 시민들 사이에 여전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구리 유일의 전통시장 의순씨가 일주일에 한 번 라디오 dj로 출연하는 시장 방송국이 있는 곳이다 요즘은 듣는 라디오가 아니라 보는 라디오의 시대다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다시 보는 이들이 실시간 청취자들보다 훨씬 더 많다 인터넷에서 청취자들 다 화면으로 보고 계시니까 외모가 약간 쓰이긴 쓰여요 전통시장 한편 작은 부스가 전부인 단출한 방송국이다 햇덩아리 dj 을순씨는 방송 시작 5개월 만에 꽤 강심장이 됐다 약간 옛날 맨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해서 좀 긴장 좀 덜 되고 뭐 좀 약간 여유 가졌다고 해야 되나 뭐 실수할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성 진행하고 통화는 구리 전통시장 통화는 세계 안녕하세요 구리 전통시장 덤라디젠 황일숭의 새치안입니다 오늘의 첫 곡 임형주의 청계의 바람이 되어 입니다 세월호 사고 늘어 세상을 먼저 떠난 분들의 면복을 빌며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작업과 음악 선곡도 모두 을순씨가 직접 한다 을순씨는 지난해 12월 전통시장 라디오 개국과 함께 실시한 다문화 dj 모집에 응모해 당당히 뽑혔다 다른 문화에서 나고 자란 그녀가 한국에 적응하면서 겪은 불편과 어려움 그 한편의 행복과 기쁨을 방송에 담았다 그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초두부 아 두부요? 안 드셔보셨죠? 이 컵 갔다가 한자씩 다 두씩 다 먹는 거에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이따가 가게로 넘어갈게요 네 네 네 간 만든 두부처럼 따끈따끈한 점은 덤으로 얻은 기쁨 수요일 오전 시민디제이입니다 그래서 그 방송할 때 자주 몸 벗인? 네 해 주시려고 네 이것저것 많이 갖다 주세요 네 부로 시간 맞춰 찾아와 응원해 주는 든든한 친구들도 있다 그녀가 방송을 편안히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주위 사람들 덕분이었다 오늘 그 작곡가 아날로그 선대의 이형철 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작곡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송 2부엔 초대 손님도 있다 그렇죠 처음 초대 손님이 나왔을 땐 당황해 진행이 힘들 정도였지만 지금은 소다로 단련된 아줌마의 입심을 마음껏 발휘한다 잘 부르시나요? 다시 하나 고리 처음 선 시작 아 좋아요 멜로디 바꾸면 어떻게 하시려고 괜찮아요 네 매주 원고를 직접 준비하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한국어 표현도 많이 익히게 됐다 낯선 이들과의 대화에도 전보다 용기가 생겼다 라디오 진행이 큰 공부가 된 셈이다 매 방송 말미엔 고향 대만의 문화와 간단한 회화로 마무리한다 네? 뭐라고요? 정말 좋아요 좋다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동시장 다문화 DJ 황유순의 최치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초보 DJ에게 모니터링은 필수 항상 칭찬일색인 PD도 이때만큼은 냉정한 평가를 내려주곤 한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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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말을 끊으면 안 되거든요 중간에 이제 말 끊거나 여러가지 것들이 좀 있어요 보셔야 돼요 본인이 직접 본인이 한 걸 네 그래서 보면은 느낄 거예요 아 이 부모님 두서가 없구나 네 그래서 두거를 정리하는 모습을 배워야 돼요 우리 다문화 DJ분들 다문화 가정들이 고향에 가고 싶고 부모님을 보고 싶어하고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아 이걸 하면서 고국에 있는 분들과 그리고 어머님 부모님들이 고국에서 보시게 되면 한국에 있는 우리 다문화 가정들에 이제 여성분들이 결혼주의 여성들이 좀 향수병도 없어지고 본인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한국에 대한 그런 애국심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아 언니 왔어요 아 수고하세요 응원을 맡던 친구들이 부스 밖에서 의순씨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중 두 명은 의순씨와 같은 다문화 DJ이다 지금 진짜 느려 이렇게 많이 너무 좋아 근데 목소리는 안 돼요 목소리는 타고난 거니까 타고난 거 예쁜 목소리? 아닌데 도레미파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리에 앉으면 보면 도레미파서 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게 돼요 연습법 해야죠 언니 덕분에 진짜 잘 들었어 많이 늘었어 전보다 대박 대박 방송이 끝나고 다음 약속 시간 전까지 장복에 나섰다 하는 일이 워낙 많다 보니 시간을 쪼개 쓰는 것이 습관이 됐다 많이 주세요 또 만나요 안녕할까요 또 만나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구리에 살기 시작한지 해수로 9년째 세월이 쌓일수록 반갑고 좋은 얼굴들도 점점 늘어난다 여기 학교 언니예요 저희 둘째 덩희 덩희 친구 엄마인데 이제 언니 네 언니예요 이번에 저랑 똑같이 아들만 셋이고 이번에는 넷째는 딸입니다 딸이에요 네 아버님 여름에 시원하게 시원하게 네 방송 중간에 간식하라며 두부를 갖다 준 또 다른 시민 DJ의 가게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방송하는데 제스처서부터 또 한국에 대한 문화서부터 전통시장에 대해서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배울게 너무 많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배우고 에너지도 많이 받아서요 행복하고 있어요 존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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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드로운 목소리를 아주 그냥 시장에서 활기차게 재미나게 하시잖아요 항상 감사하죠 시장이 막 활기차잖아 한국에서 제가 외롭게 살고 있는 거 아니구나 이렇게 많이 알아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아 오늘 방송 잘 들었다 어 어 활기찬 목소리에 이제 자기들도 그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기분 좋게 들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마다 이제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네 아 더 열심히 해야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 안에 있는 외국 식재료 가게 오늘은 구리 남양주 지역 결혼 이주 여성들에 모인 아름다우의 음식 나눔이 있는 날이다 다들 고향의 잔치 음식을 준비해왔다 맏언니 빅토리아 씨가 생일을 맞았기 때문이다 다 삐는 거야 여기 안에 있는 거 다 볶아 볶아서 다 쓰시고 놔 언니가? 네 이거 언니가 만들어낸 요리야? 만드는 거지 그래서 로시아 샐러드예요 우리 축제 때나 그냥 생활 먹고 싶으면 만들어 먹어요 이런 거 비트 들어 있어요 비트 그 다음 오이 장아지 오이 장아지 대만식 짜장면 짜장면 소스예요 향이 좋다 그지? 지역 복지관이나 온라인에서 아름아름 친구가 됐다 2008년 모임을 시작해 3년 전 아름다우라는 이름을 만들었다 모임의 회장이 황희순 씨다 8개 나라 15명의 회원들은 이제 한 가족처럼 느낄 정도 비슷한 경험에서 오는 공감으로 서로가 더욱 애틋해질 수밖에 없었다 여기는 제 친정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니 동생들 만나면 어떤 문제점을 만났는지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서로 이제 이야기 나누는 것 통해서 이제 좀 이렇게 더 좋은 길 해결법을 찾을 수 있게 마련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아름다우는 단순한 친목 모임은 아니다 처음엔 한국어 공부 모임으로 시작했다 지금은 고향의 문화를 알리고 회원들이 모여 지역 봉사활동도 함께한다 앞줄 3명, 뒷줄 2명 전통 춤과 노래를 연습해 공연도 자주 하고 있다 다들 전공자들이 아니고 아마추어다 보니 어떤 때는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배워와 서로 가르쳐 주기도 한다 그래도 몇 년째 함께 연습하면서 춤 실력도 꽤 늘었다 맨 처음에 다 같이 춤춰보고 몸이 움직이니까 스트레스도 풀고 근데 어떻게 저희가 그냥 춤추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이제 아리게 되는 거예요 공영 나가고 나서 방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 거기서 이제 자신감이 얻고 그래서 더 우리 좀 더 잘 춤 동작도 잘 맞아야 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다양한 문화가 모여 만든 다채로운 빛깔 그녀들의 활동이 더욱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다 안녕하십니까